엿새 만에 철거된 이완용 비석입니다. 경기도 성남해안 초등학교 인근입니다. 이완용 생가터라고 적힌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. 가로 75cm, 세로 112cm 정도 크기의 이 비석. 외국노 이완용의 출생지와 가문 등 개인사와 함께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라는 친일 행각도 이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. 이 비석이 일주일 전이죠. 성남 문화원에서 25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던 그런 비석이잖아요. 후대에 역사적 교윤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다. 이런 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걸로 세웠는데 또 논란이 좀 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완용 기념비와 다를 게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건데요.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석이 설치된 곳이 초등학교 인근이거든요. 근처에 유치원도 있었고요.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. 아직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이 행여나 이 비석을 보고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될까 걱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성남 문화원 홈페이지에도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. 결국 성남 문화원은 어제 이 비석을 철거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매국노 생각터를 굳이 비석까지 설치하면서 알려야 하냐, 누가 낸 아이디어냐, 세금이 너무 아깝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. 성남 문화원 성남 문화원 정